안녕하세요. 정직과 실내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입니다. 금일 소개 드릴 물건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최유지, 상권 중심에 있는 대형 글린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561제곱미터, 연면적 3153제곱미터인 지하 2층, 지상 6층 글린 상가 건물로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지하철 서면역 도보 3분 거리이고 20m 도로 전면 접하고 12m 도로 측면 접하고 있습니다. 서면 최유지 상권인 상상 마당 사거리와 서면 1번가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24시간 활발하게 소비활동 일어나는 최고의 상권입니다. 매매가 330억, 보증금 25억, 월 임차료 9500만원으로 임대 수익일 3.7%입니다. 부산 원도심에 꺼지지 않는 서면 중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글린 상가 건물이라 지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